만약 곱게 키운 내 새끼를 데려가 놓고 치아를 몽땅 뽑아버린다면 여전히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김일성 하바이가 열심히 즐기던 걸 보고만 있자니 배아팠던 김정일은 본인 취향을 싹 모아서 기절초풍할 파티를 했습니다. 이보다 한술 더 뜨던 수령 동지 오른팔의 틀리 사건과 해외 유명 인사 임신 공격 전술 역시 북한 기쁨조에 얽혀있는 사연인데요. 오늘은 충격적인 북한 기쁨조의 현실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은 마누라 외에도 첩이 2명이나 있었지만 욕구는 멈출 수 없었죠. 1977년부터 매년 부지런히 전국 예술전문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을 스캔하러 다녔습니다. 키가 작았던 김정일 이상형은 동글동글한 눈과 얼굴 도톰한 입술 그리고 키는 165cm가 안 되는 아담한 미인이었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살도 적당히 쪄서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했다는데 이런 미인이 발견되면 바로 기쁨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김정일 부하들 역시 정일이 취향저격하는 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며 밥벌이를 했는데요. 이제 갓 13살 된 아이들부터 16살까지 눈여겨보며 주로 학교에서 중요하게 관리했죠. 1년에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진행하는데 키는 얼마나 자랐고 병없이 건강한지 계속 체크한 겁니다. 이렇게 점찍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가 되면 본인이 가고 싶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5과에 뽑혀가게 되는데요. 5과는 김정일 비서부대 같은 존재죠. 그래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평양 내 고위층 자녀들은 정일이 노리개 대상에서 빼주고 그 아래 중간계층 자녀들 중에서만 발탁한 거죠. 각지에서 스카우트된 여성들은 다시 한번 엄격한 기쁨조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장군님에게 순종적이며 충성일꾼인지 확인하는데요. 그 중 제일 중요한 점이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연애를 했던 사람이라면 무조건 탈락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옷가지를 훌렁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보는데요. 이때 얼굴색이 너무 하얀 것도 안 되고 몸에 상처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마에서 눈 사이 치수도 정해진 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충격적인 마지막 검사는 바로 순결인데 남자의사와 김정일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나무 막대기나 손가락을 이용해 막 파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은 극에 달하죠. 5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로운 기쁨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외관 남자와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거르는 거라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정일이도 만만치 않은데 기쁨조 단원이 사고치면 장군님 명의를 훼손한다며 내로남부를 시전합니다. 그렇게 김정일 앞에 기쁨조 후보로 오르게 된 여자들 중 탑 30명 안에 뽑히면 그 여인을 추천한 고위층 간부는 김정일이 주는 특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딸내미가 기쁨조 단원이 되면 부모들은 박수치며 좋아했다고 하는데 김정일이 집도 주고 직접 방문해 부모들에게 좋은 일자리 내줘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딸내미가 5과에서 근무하는 10년 동안은 부모 형제와 전화 한 통도 못하고 담당자가 집안의 사진까지 없애버린다는데요. 가족들은 기쁨조 안에서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기쁨조로 최종 관문을 통과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일주일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 곧바로 평양 근교에 위치한 합숙소에 들어가죠. 2인 1조로 룸메이트 생활하며 화장품과 미모 단장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합숙소 내 매장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나중에 당 간부들이 한 번의 후불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원들은 무려 1년 반 동안 합숙하며 개인 기질에 따라 3가지 파트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춤과 노래에 소질 있는 여자들은 가무조에 들어가고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행복조는 홍콩에서 안마술 배워라고 단기간 연수 보내죠. 정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만족조는 밤에 테크닉을 전수받습니다. 심지어 해외 동영상도 참고한다고 하죠. 단원들끼리 2인 1조가 돼서 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습을 합니다. 입맞춤도 듣도 보도 못한 단계별로 다 배워야 하는데요. 이건 뭐 드라마 촬영도 아니고 NG가 나면 교관의 OK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고위층들 옆자리에서 시중 들 때도 스타킹은 착용하면 절대 안 되고 위에 전통의상을 걸친 채 시중 들어야 하는 룰도 있죠. 15일간 해외에서 실습을 한 번 더 받고 나면 만 25세까지 평양 고급 아파트에서 대기타며 수령님 수발을 들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연수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당에서 호출이 시작돼서 일주일에 기본 두세번은 불려나가는 지옥같은 삶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 김정일은 당 리더인 본인이 몸소 문화예술을 지도한다는 핑계로 전국에서 모인 예쁜이들을 혼자 즐기기만 했는데요. 김정일의 독특한 취향을 뒷바라지 해오던 최측근 간부들이 우리도 좀 즐겨야 하지 않겠냐는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혼자만 즐긴 게 머스크해진 정일이는 간부들 마음도 좀 달래고 입막음도 할 겸 기쁨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흑인 모델들을 수입해 오기도 했다는 썰이 있죠. 김정일 밥상만 13년 동안 차려낸 후지모토 겐지는 어느 날 저녁 만찬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정일이 고위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옆에 있던 기쁨조 4명에게 춤을 추라고 지시했다는데 무려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고는 같이 있던 고위 간부들을 골라 같이 댄스 파티를 시켰다는데요. 취향 확고하던 수령 동지는 주말마다 시크릿 올루드 파티를 열고 환장하게 놀아놨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뜬 인물은 바로 공식 서열 2위 최룡회입니다. 김정일 집권 시절 기쁨조 파티에 중독돼 있던 최룡회는 틀리 사건의 장본인인데요. 용해신은 사랑을 더욱 격하게 즐기기 위해 한 가지 범행을 저지릅니다. 단원들 치아가 거슬린다며 어떻게 할까 궁리하던 최룡회는 자기 같지만 여자들을 갑자기 프랑스로 데려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기쁨조에게 치아 하나당 100달러를 사례비라고 주며 몽땅 뽑아버린 거죠. 멀쩡한 생일을 하루아침에 잃은 기쁨조는 평생 틀리를 써야 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후 틀리 사건에 대한 소문이 북한 바닥에 돌자 최룡회는 눈감짝 안하고 이 여성들을 모두 빵으로 보내버리는 사이코 면모를 보입니다. 김정일의 오른팔이었던 장성택 역시 기쁨조를 총관리하며 자기도 최선을 다해 즐겼습니다. 그 당시 장성택과 사랑을 나누지 않은 기쁨조 단원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난잡하게 즐기다 보니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단원들은 이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흔적 없이 해치우는 방법은 바로 자기의 지위를 사용하는 건데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화장장이 딱 한 곳 있고 인권 없는 북한에서도 화장장을 쓰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죽은 이가 고위급 신분이든 일반 주민이든 상관없이 50살 미만은 모두 부검을 진행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세상을 떠나면 일단 범죄로 간주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을 용의선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장성택은 부검도 하지 않고 아무나 화장장에 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화장터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장성택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는 최룡애와 장성택 사건 이후 애지중지 키운 딸자식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북한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내미가 마을에서 눈에 띄게 예뻐서 입소문이 나면 부모들은 노심초사하며 더 키 크지 마라 더 예뻐지지 마라고 속으로 피는 거죠. 어린 나이에 옷과에 들어가 꽃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나면 대략 27살 정도에 퇴직하게 됩니다. 기쁨조 생활을 청산한 후에는 그동안 얼마나 장군님을 극진히 모셨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데요. 정일이 원픽이었던 여자들은 웬만한 가정집엔 없는 귀한 가스레인지도 주고 고급 아파트를 장만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이 보필했던 여자들 경우 백두혈통 가문의 호위군관과 혼사를 맺어주는데요. 하지만 기쁨조를 나올 때 목숨을 건 각서를 쓰게 됩니다. 절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기밀 유지 문서이며 당 기관에 자리 하나 내준 곳에서 일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쁨조 플러스 탈락했던 후보자들 역시 북한 상위 0.1% 미녀들입니다. 북한이 이 여성들에게 내리는 특수의무는 단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양을 찾은 해외 엘리트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인데요. 공식 명칭은 씨앗 심기 작전, 다시 말해 임신 공격입니다. 전형적인 미인계를 이용한 침투 전략은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방북한 유명인사들이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샤워하고 나오면 이미 침대에는 실오락이 하나 안 걸친 기쁨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필살기에 넘어가버린 인사와 투철하게 임무한 수중인 기쁨조 단원의 사생활은 북한 당국이 몰래 촬영합니다. 북한은 촬영본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아무리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던 방북인사여도 마치 단원과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만든 영상으로 위협하는 거죠. 만약 미인계에 홀려버렸다면 가임기 여성들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임신 공격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태어나면 인사에게 대북지원이나 여론몰이를 요구하게 되고 유명인사에 아이를 낳은 여성은 현지처가 되는 거죠. 일본의 한대학 교수는 일본 사회당 의원과 일본 유명 신문 기자가 북한 여성을 임신시켰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평양 냉천 사이다 공장 뒤로 올라가 보면 임신 공격을 주도했던 여성과 아이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심지어 인종별로 임신 공작을 진행했죠. 임신 공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의 주요 인사와 북한 여성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철저히 격리된 채 키워지며 나중에는 대남 공작원으로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쁘다는 이유로 김정일 품에서 젊음을 다 보내는 기쁨조들의 기구한 인생은 김정은 세대에도 여전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